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 되게 사소한 거에도 그런 거 잘 느끼는 스타일 나도 뭔가 계속 개인 인스타를 올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자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약간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만들까 내 계정 나만의 색깔로 할 수 있잖아 그게 너무 기대됐어 멤버들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해? 예상 갈 것 같아 진짜요? 예상해봐요 예상? 일단 메시이는 진짜 약간 색깔도 맞고 팍도 밝고 밝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약간 그 꽃 맛 아 약간 약간 아 약간 좀 감성 있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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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 거 올린구나 예상원이는 약간 핑크핑크한 거 핑크핑크 뭔가 예쁜 느낌으로 한 것 같아 이렇게 아 그리고 살짝 여친짤 아 진짜요? 약간 여자친구 짤 느낌으로 할 것 같아 맞아요 처음에 올린 게시물도 약간 아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진짜 그 음방 갔다 와서 찍는 찍는 사진 느낌 뭐라 해야 되지? 아 음방에서 찍는 느낌 이런 거 어 약간 이런 거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맞아 약간 화보 같은 거 맞아요 나중에 찍으면 진짜 많이 어울릴 것 같아 음 맞아요 제일 예쁜 거 올리는 편 네 네 네 일단 됩니다 네 네 네 네 인스타 이제 개인 인스타 많이 딱 다 만들어졌잖아요 응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어울리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제 앞으로 라프스랑 소통하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응 그러니까 더 예쁜 사진 많이 올려서 응 맞아 맞아 내가 시작해서 좋은 점은 마음에 드는 점은 하게 될 수 있어요 스토리즈에 올릴 수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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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긴 좋지 맞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건지 그냥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응 맞아요 특히 이제 샤나 언니 같은 거 아침에 밥을 만들고 맞아 디저트를 만약에 먹을 때 사진 딱 찍어서 딱 올리면 이제 라프스 좋아하겠다 봤어요? 네 봤어요 샤나 언니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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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어 응 얘분들 이름 있잖아요 어떤 건지 나 확인해야겠다 서 언니 이름 되게 좋았어 맞아 그 소완요공 소완요공 이거는 어 우리 또 영어 잘하는데 제가 또 지어본 아니요 잠깐만요 서운아 아니요 장난 아니고 유효 언니가 만들어준 거에요. 제가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아 원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언니가 원더풀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so wonderful인데 어차피 제 앞글자가 so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o를 약간 so 느낌으로 해서 so wonderful 이렇게 해서 정말 완벽한 느낌 너무 완벽한 느낌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 이렇게 똑똑해요? 저요. 신문이 사원이 원더풀하지. 귀여워서 wonderful 유효 언니는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 것 좀 이상한데 유효 노이 덧 아 했잖아요. 사실 저 공유 엄청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고르는 이유는 유효 노이 야? 나는 단어 있는데 그거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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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릿 이렇게.. 좋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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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M-A-I, 마이로 해서 메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귀여운 느낌 줄 수 있어서 인스타에서 좀 깜찍한 아이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 마이메시로 해봤어요 귀여워 어때요? 마음에 들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 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아이티 귀여워 나도 좀 미스테이지나 그런 팬컵에서 물어봐야겠다 응, 물어봐요, 물어봐요 잘 안 했네요 나는요 아니, 후사부터 남달라 맞아, 후사부터 남달라요 후사? 어제 올라간 것도 Hello 맞아요, 고민했어요 처음에 뭐랑 고민했냐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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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의 모두 다 안녕 이거? 이거랑 안녕 할지 지금 그거 이거 할지 고민했는데 좀 웃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거 했는데 그리고 이름이 샤나 얼굴? It's my face? 하고 3일 판인데 제가 3을 진짜 좋아하고 오 오 2023년 3월 13일에 대원 대원해 333 그리고 제가 대원한 시간이 오전 3시 10분이에요 오전 3시 10분이에요 다 3넌네 그래서 뜻을 까먹었는데 31이랑 18이 좋았어요 오 그래서 31 18 이렇게 뜻이 좋았어요 오 진짜 맞아, 생각보다 여행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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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그런거죠 이름 따라 산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필루스가 다양한 보성이라 뜻이잖아요 처음에 아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아 너무 달라 괜히 회사분들 이렇게 지워주신게 아니에요 맞아 얼마나 고민하면서 지워주신게 있어요 맞아 묵스란 이름을 맞아 원래도 달랐겠지만 지금도 내가 진짜 항상 느끼는데 그 이상이나 그런거 응 약간 지금도 그래 다 약간 그냥 오늘을 알아서 왔거든요 응 뭐하고 그럴까 편하게 옷 스타일 아 맞아 맞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아 옷 스타일 다 다뤄 맞아 그래서 그룹에는 약간 한두 명의 비슷한 친구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 없어가지고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무리가 왜그래 마무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걸로 보고 싶긴 한데 안 나오고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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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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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워 오 오 보고 싶어요 서원이 제일 많이 익숙하면서 더 올려줬어요 서원이 신중하게 올리는 스타일이겠죠? 맞아요 저 인스타는 진짜 진짜 정말 신중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개인 인스타가 생기고 나면 개인 인스타를 저의 스타일로 예쁘게 꾸미고 그러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서 지금까지 인스타를 올리지 못하고 싶어요 나 그거 이외였어 달? 달이었지 처음이잖아 예쁘다 사실 너무 이외여 뭐지? 감사해요 오늘 달이 진짜 예뻐요 이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봐요 맞아요 지금 창문을 열고 그러네 다 똑같은 달 볼 수 있고 맞아요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이 이뻐고 필리핀이랑 다른 나라면 조금 필리핀 한 시간 차이 그래? 필리핀 갈 수 있어요 오 있을 거예요 오늘의 표지완 딱 이런 모양 미국의 지금 혜영이요 못 보겠다 Yeah Is it cold outside? It's okay 괜찮습니다 Yes 한국 날씨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It's weather in Korea. It's very good now Very hot Yeah Its weather is good for barbecue 오 예에에엥 더구독 괴롭게 야, 우스로 거리도 그거 Marshmallow 오, Marshmallow s'more? s'more? 네 s'more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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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이잉 Okay. We are you guys to keep in the middle of the day. 맛있겠다. 와, 우리 진짜 해외 안 가는데 진짜 놀랬어. 그니까요. 해외. 와, 나 여름나라 가고 싶어. 여름나라? 오오. 왜 있었어? 그냥 이렇게 그랬어. 아!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잘못했어. 아, 그런가? 뭐지? 오, 진짜? 이거 봐. 왜 이렇게 살찌? 모르겠다. 근데 나 처음 알았어. 아, 근데 말이 되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다 알고 있어. 어, 근데 저는 사진 봤어요, 사실. 아, 진짜요? 진짜? 나 몰랐어. 대박. 근데 뭔가 그 뭐지? 그냥... 뭔가... 엠엠엠엠엠이 이렇게 쓰는... 쓰는 거 아니면 진짜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네. I didn't know that. I noticed it right now. 영어 진짜 잘해, 언니. 진짜? 왜 이렇게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일기를 영어로 쓰거든요. 오, 대박. 다음에 라피스랑 이제 그냥 영어로... 어, 할 수 있겠다. 어, 할 수 있겠다. 와, 할 수 있겠다. I'm looking for that. 오. 오, do you have any YouTube content coming out? 우리는 YouTube content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아, 유튜브... 글쎄요? 아니, 저렇게 보이긴 해요. 좀 몇 개 찍었긴 했어요, 조금. 맞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We're preparing some contents for you guys, so... We're preparing some contents for you guys, so... 제대로 뭔가 좀 딱 하고 싶어. 재밌는 거. 맞아, 맞아. 약간 TV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 맞아, 조금 예능 같으면서... 오, 스포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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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멤버들의 약간 액세서리나 모자 이런 거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지. 모자는 너무 좋아해. 나 요즘에 버켓, 버켓에 가진. 맞아, 항상 쓰고 출근해. 진짜요? 맞아, 맞아. 해피 요즘에 먹어서. 맞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귀여워. 나는 보고싶었는데. 보고싶었는데. I love you에서 뭔가 이렇게 하트색. 아, 귀여워. 요즘 가신 나라 언어로 샀어요. 우와, 대박. 근데 생각보다 태풍이라는 공간에 되게 다양한 나라의 팬분들 되게 많이 다루고 싶구나. 그쵸? 너무 안 갔어. 그니까 1년 되는 거 아니야? 어머, 그 정도 된 거 같아. 뭐지? 뭐지? 에이. 에이, 에이.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아, 그거 요즘에 간 거 같아요. 아, 그냥 완전. 아니요, 언니. 아니야, 언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에이. 그런 거, 에이. 에이. 아, 그런가? 맞아, 우리 필리핀 갔잖아. 첫 번째, 일본 거. 두 번째. 근데 너무 짧게 갔으니까 필리핀 느낌은 없었어요 에이 그거 말하면 안되나? 그거 이미 말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 진짜 뭐 말하고 싶어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진짜 그때 사실은 소원 배시 하은이 진짜 심각하게 안 봤어요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심각한 거 맞아 아니야 그 약간 뭔가 스토리가 있긴 한데 저 진짜 시선식 나온다고 했을 때 누군가 걸렸어요 유엔가? 난가? 하은이가? 저 유엔가 첫 시작이었어요 어디에서 가져온 거에요? 바이러스 난 하은이 때문에 아니야? 어 그런가? 근데 하은이가 계속 감기처럼 아팠어요 아 맞아 맞아 이제 하은이가 학교 갔으니까 강하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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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으면 나 걸리고 이제 샤넬한테 걸리고 이제 갑자기 소원이도 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걸렸어요 그때쯤에 하은이는 솔직히 아 그 결론을 말하면 하은이는 세 번? 세 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다가 나왔는데 또 다시 다시 서로한테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그냥 아픈 거면 그냥 괜찮은데 진짜 그때는 셋 다 진짜 언제 통화 나올지 몰라 아니 나 진짜 저 진짜 그 뭐지 멤버들이 한동안 아팠잖아요 그래서 약간 난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어 한동안 그래서 그때는 막 열 너무 아프지 않았어 근데 그 저희 AL 신앙식 연습 영상? 그거 프랜티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올라간 날 진짜로 너무 아파서 맞아 맞아 그래서 계속 맞아 맞아 사실 그때 그때 그 연습 영상 많이 찍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조금 가끔 찍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찍고 싶긴 했는데 근데 약간 실수하면 할수록 더 길어지는 거 알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그 너트 내가 반동 받은 게 진짜 처음에 참 좋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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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가 진짜 약간 하은이가 진짜 약간 진짜 아파해서 하고 나서 모니터링 할 때 진짜 빡세게 하더라고요 응 맞아 그거 보고 와 나 진짜 나 더 열심히 얘기해야겠다 아 그랬어요? 응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라이브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핸드마이프가 아니라 저는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잖아요 목소리를 조금만 내도 기침이 나왔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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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괜찮다 맞아요 지금은 너무 건강한 그건 맞죠 응 그때 추억이에요 맞아요 추억이에요 진짜 나 그때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 기상식인 거 진짜 제가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멤버들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약간 아파 약간 그런 이런 게 진짜 추억이에요 맞아 맞아 이거 재밌었어 그리고 저는 또 첫 시상식 무대였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 빨리 이게 통화 옆으로 갈게요 네 오케이 so what happened is that Philippines AAA everyone got sick so it started with it started with 가원 because of school and then I got sick and then Shana got sick and then Seohan got sick and then Bessie got sick and then we all went to performance and stuff and then we were like having a really hard time and then Seohan and and how we were like coughing and Bessie dude were like coughing a lot and they couldn't sing live and it was like really hard for them and even for a dance practice like it only took a 2 turns to film everything and like Shana was like super thankful for all the members and they never heard they said we were really hard so yeah it was basically happening 응 하셔도 될 것 같다 대박이야 다음에 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건강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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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어 랩니 안녕 안녕 어디 학교야 그렇다 필리핀 맨날 거의 이거보다 조금 따뜻한 날 진짜 맞아 더 더울 것 같아 더울 것 같아 필리핀 지금 엄청 높다 여기 나그면 땀이 걸리네 맞아 Who stays up 누구 제일 늦게 자요? 이 잠깐만 하나 둘 셋 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나는 바로 나와요 저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진짜? 아니 진짜? 나는 아래에 왜 한 거야 나는 아래에 되게 고민했죠 It's messy 진짜? 베시지 않아요? 어 베시 언니 왜? 왜? 근데 사실 엄청 늦게 자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놓고 자서 그런가? 소리를? 그 아니 그거는 자고 있는 거 ASMR 아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 소리가 들리니까 아직도 안 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 진짜 맞아 맞아 불도 켜니까 맞아 맞아 불 매일 켜고 있잖아 아니 24시간 불 켜고 잤어 나 몰랐어 아니 근데 불 켜면 아마 깨요 아 불 끄면 이제 나 잘 깨 아 그러면 잘 늦게 자 그러면 잘 늦게 자 그러면 잘 늦게 자 믹스 있잖아 요즘 요즘 요즘은 2시 3시 근데 약간 항상 6시쯤에 깨요 왜 그런지 몰라요 새벽 6시에 깨요 제법 깨면 근데 다시 자요 그러고 점심 좀 이렇게 하다가 오늘 눈따가 10시에 맞아 이게 중간에 한번 깨고 다시 자면 그 다음에 못 일어나야 돼 맞아 맞아 중간에 깼을 때 계속 깨 있어야 돼 그러면 진짜 무조건 시각이에요 맞아 나도 오늘 아침 6시인가 7시 갑자기 일어났는데 무섭고 무섭고 사세요 적찍이 일어났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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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무서워 뭔가 이 세상에 망해졌어요 그런거 하하 진짜 무서워 하하 맞아 완전 무서운거 기억 못하긴 해 하하 저는 그리고 엊그저께 언니한테 말했는데 저 엊그저께 패시언니랑 엄청 싸움을 보고 있어요 몰라 그래서 요즘 한동안 나한테 내가 뭐해 하하 내가 왜 하하 하하 아니 엊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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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전에 왜 어떻게 싸웠어 하하 이유는 진짜 어려워 근데 진짜 그냥 말로 싸웠어요 약간 방에 같이 있는데 막 모르겠어요 그냥 막 엄청 서로 말로 엄청 딱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 갑자기 언니가 다 싸워 하하 갑자기 나갔어요 하하 아니 저 지금 말이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오 이렇게 우와 소원이가 아니 말 안 끝났어 이런 스타일이 진짜 대박 꿈에서 진짜 재밌었어요 하하 즐겼구나 엥 소원이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 저요? 진짜 저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 다행이다 괜찮아요 그럴 면 없어요 하에 왜 싸웠어 꿈에서 하에를 못했어요 꿈에서 마무리를 못 봤네 언니가 가버리는 바람에 아 또 싸워요 또 싸운 거예요 집에 갈게요 또 질문 있어요 어떤 거 궁금해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오 요즘에? 오 요즘에? 오 그럼 영어로 I recently 오 I make 요구르트 오 오 수유 수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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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두부 두부 아니고 요구르트 만들어요 응 오 왜냐면 너무 비싸잖아요 요구르트 알 요구르트 한국에서 요구르트 미국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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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에서요 여기 영어 근데ilkmates 그런 브랜드가 없나요? 그리기 요거트 같은 거도 비싸 그리기 요거트 비싸 저는 I ate Green grape everyday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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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grapes 너무 맛있어 맞아요 아 진짜 웃긴 왜왜왜왜 왜왜왜왜왜 텐마트 같이 가는데 왜 뭐지 그냥 음식 사고 있나 갑자기 배지가 커트 이러고 나왔네 처음 보던가 이렇게 쎄 것 같아 놀랐어 써버려 샀어 아 살 것 같아 세상에 나 그러고 딴 거 그냥 마시는 거 뭐 아 시 레코멘덴 시 레코멘덴 자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비카스 텍스처시도 아삭아삭해 맞아요 맞아요 언니 거 엄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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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를 제가 이번에 시험 볼 때 언니가 도시락 사주면서 그거를 이제 후식으로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먹는, 제가 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목이 너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어떡하지 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 했는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걸 먹어요. 근데 진짜 과즙도 진짜 젊고 너무 진짜 아살아살안한 거야. 그치? 맞아. 맛있어서 저는 어제 샀어요. So delicious 하죠? 네, 맛있어. 되게 잘만했어. 맞아, 되게 잘만했어. So, recently, how recently, yeah. 귀여워 귀여워. Recently, I'm producing a lot of stuff, just like trying everything out. What kind of stuff? Like music, and feet, and swim, just all different kinds of genre, like art, and K-pop, and stuff. Also, exercising? Oh, I sound. 근데 운동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 I wanna have muscles. Yeah. I think that just see, see is, 아니, muscle is beautiful, more beautiful than just see. Ah, just skinny. But skinny. 맞아. 근데 근육이 생기면 더 좋지 않아요. 맞아. 맞아. 우리의 허비. 맞아. 맞아.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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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 야광 스티커에 빠져가지고 아, 맞아. 맞아. She's so cute. 침대 위에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야광 스티커가 지금은 좀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렇게 붙이는데 진짜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조금만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천장을 막 다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그런 욕심이 생겨서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3분의 1 채웠어요. 그쵸? 맞아요. 진짜? 네. 와, 많이 붙였는데 아직 3분의 1이야? 맞아요. 그 생각보다 약간 만족한 거에 커요. 첫 장이. 그래서 근데 요즘 자기 전에 딱 이렇게 손잡을 보면 너무 예뻐요. 돈이 얼마 썼어? 아니, 나는 한 번 썼어. I buy Yama sticker gift. So. Oh my god. 한 만 원 쓰는 거 같아. 하나에 천 원이니까 한 열 개 붙인 거 같아요. 그랬는데 아직 3만 원 이렇게 다 붙였어요. 진짜 안 써야 되는 거야? 열 개 샀어. 어, 맞아. 3만 원 썼어요. 앞으로 2만 원 더 써. 이거. 러브피스 써 주세요. 저거 무슨. 도와주. So one recently is into... 그... 야곤 스티커. 야곤 스티커. 내형. 내형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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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Oh, glow in the dark. Glow in the dark. Glow in the dark. Glow in the dark. Glow in the dark stickers. And she's putting it on her walls. Like, uh, like, on the ceiling of her bed. And she's only done a third of it, so she's gonna buy more. She's already spent 10,000 won. Wow. 20,000 won to go. So, play on. And then, I'm sorry. Thank you. 질문이 왜 웃겨요. Thank you. Yeah, 남자. Oh, wow.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 진짜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 저도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만난 지가 한... 2년 좀 안 됐어요, 저. 인터넷 인형 톱탱. 그거 같은? 어, 누도? 왜 따라해요? 비슷한 사람. 혹시 똑같은 사람 아닌지? 너 지금... 똑같은 사람이세요? 핸드폰으로 확인하세요. 물어보세요. 라크닐이다. 라피스지. 어, 맞아. 그 이름이 약간... 라피스라고 해요. 맞아요. 난 없는데 누구야래? 라피스가. 우리 아니었어. 차였네, 지금. 샤나, marry me. No. No. 어때요? Yet, I can't marry. Later. 아, 이거 질문인데 근데... 안 대답하면 안 대답하면 안 대답하는데 잠잘 때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지 않아요, 자기는? 뭐 읽어. 자기는 다른 사람이야. 아, 썸! 아, 왜? 진짜? 진짜? 아, 유해! 예? 유해, 유해! 유해 언니는 나요. 유해 언니는 나요. 유해 언니는 나요. 나 진짜 소리나? 유해... 무슨 소리냐? 유해가... 아, 이거 들릴지 모르겠는데. 응. 입맛에 다신다고요, 나는? 아,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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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왜 충격했냐? 아니, 원래 뭔가 이상한 소리는 아는 줄 아는데 어, 이 소리 괜찮네. 어, 약간 좀 뭔가... 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좀 오래가요. 맞아, 맞아, 맞아.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테이프 해야되냐. 테이프? 아,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애기 같아. 맞아. She's so basic. 아, 유해, 유해 자는구나. 진짜? 진짜? 진짜 모르겠어. Apparently, I make, I make, I make baby sounds. I make mouth sounds when I sleep. 아, 유해. 아, 유해. 아, 유해. 아, 유해. 아, 유해. 왜 그런 거 있어? 왜 이런 소리가 갑자기 생겼어? 아, 유해. 아, 유해. 아, 진짜요? 어. 그런 거 없으면 되죠? 아직 손이 안 들어오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아, 유해. 아, 유해. 아, 유해. 톡톡에 보 чит C diversity. 뭐에 시간이 걸려서? 1시간 쓰면은 계속 비밀번호를 치게 됐더라고요. 오, 라이머리. 외로워. 몰랐어. copyrighted. 어? 저기요? 샤넬 매니미 나한테 나랑 결혼해야죠 그만하세요 야, 전어는 신중한 거 진짜 중요해요 Do you guys know any 필리핀 뮤직 밴드? 필리핀 밴드 같은 그룹 같은 그룹 같은 아시나요? 실제로 봤지 않아요? 틱톡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estiver 아, 비니너희도 다시 만나고싶어요 저희 요즘에 진짜 그런거 좋았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카세트 다 팔았어요. Sold out 했어요. 대박. 프리미엄에서 되게 이쁘다. 저는 그룹은 아닌데. 마이마이. 마이마이. 저 커버했었잖아요. 그 노래. 처음에. 아니 그거 가끔 서원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부르면서. 이 조금만 불러줘. 지금요? 오랜만에. 진짜 작고. 진짜 작고. 네. 필리핀 음식 아시나요? 네. 필리핀 음식. 필리핀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근데 이름을 몰라. 근데 그 약간. 무지거림같이. 아. 잠깐만. 고마워하네요? 정말. 이 사람. 이 사람. 아 맞아요. 그럼요. 카라마리? 카라마리. 어. 카라마리 같은 거. 맞아요. 필리핀에서 이름. 아무튼 그게 저는 좋아요. I love Sinigun. 아. Sinigun. Sinigun. 저는. Like. I like. 뭐하는. And. 그 요즘에. 그 빈치랑 그거 했잖아요. 그 라디오. 근데 어떤. 그 호떡 같은 거. 근데. 우메 맛있는데. 저는. 아직 못 먹는데. 먹었네. 먹고 싶어서. 맛있어. 이거. 같이 먹으셨던 거. 그래서. 난. 우리. 네. 우리. it's like ube flavor and i haven't eaten it yet but i'm gonna share with the members yes 킴바시? 어 킴바시 킴바시는 i like philippine apple apple 맞아 philippine 과일 진짜 너무 맛있어 맨날 망고주스 하은이랑 망고주스 맛있어 맞아요 하은이랑 저는 필리핀과 망고주스를 진짜 많이 먹고 조심 먹을때마다 we have philippine fruits 맛있어 맛있어 저희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때 제가 샤나언니랑 샤나언니랑 룸메 였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보다가 조식 약간 이런것도 처음이었어서 이제 막 어 뭐가 나올까 이런걸 보고 하다가 이제 과일 막 이런게 있었는데 그게 파파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둘 다 어 그게 뭐지 싶어서 찾아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봤는데 무슨 망고랑 멜론 멜론을 섞은 중간 어딘가에 그 과일이다라고 해서 우리 둘 자시면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맞아요 내일 조식에 나오면 꼭 맞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조식에 나갔는데 있는거에요 그 파파야 막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져가서 진짜 달고 진짜 맛있겠지 하고 나갔는데 약간 약간 꼬리꼬리야 느낌? 한바야 원래 그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근데 저 틱타고에서 봤어요 근데 그 그리키 요거트랑 홀이랑 같이 놓으면 진짜 맛있다고 진짜요? 진짜? 길래 약간 두리안 같았어요 약간 맞아 약간 actually I felt 약간 smelled like 발냄새 어 맞아 발냄새 솔직히 맞아 맞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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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다 크림 포기해요 근데 뭐라고 뜨는데 어 뜯 뜯 그냥 포기하도록 할게요 네 오 누구 우리 라이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오오 Nice to meet you 어서오세요 택을 오오 오오 Can you speak 따가가 따가가가 할 수 있냐고 네 그치 샬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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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st you wait 살아있던 거 배 맨날 그거 보면 너무 미안한데 맨날 그거 보면 돼 뺐어야겠다. 카와카와 메시지 써. 카와카와? 약간 불쌍해. 카와카와. 이거 봐준다. 스톱콩 같은 거. 오. 야, 뭐. 지그그 지그그. 아테. 아테 샴티. 맞아요 맞아요 아떼 시연아 시연아 난 동생은 없었거든요 동생은 따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배울 때는 그냥 아떼 자체가 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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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커버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 can you sing any song for us 그럼 한 명씩 약간 뭔가 한 소절씩 그런거에요 괜찮지 않아? 뭐 부르지? 해 나도 뭐 부르지? 세상에 싸워도 먼저 난 나와 저 끝까지가 좀 많아볼 나쁜 결말일까 길이란 우리 둘 바 노래 너무 잘한다 진짜? 메인보컬 아니에요? 메인보컬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래퍼 원래 래퍼래요? 와 대박 근데 이거 방송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잘 부르네? 진짜? 귀여워 귀여워 곰돌이 컵돌이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뭐야 오케이 다음 누구? 나 뭐하지? 한 번 백조기 해봐 백조기 나와봐 백조기? 오직 너만 바라보자 난 너만 있으면 돼 큰일났다 이제 큰일났다 큰일났다 너무 큰일났어 야 좋은 사람들 듣고 있었니? 네 잘 듣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 이제 꼭 확인할게 오늘 이걸로 끝낼게 다음 누구세요? 어떡해 나 민정이요 나를 수족이 한번 대봐 수족이 한번 대봐도? 수족이 대봐도 돼요? 엘 돼요 언니한테 허락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 노래 말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방금 내가 말해보았는데 혹시 언니 노래 불러도 돼요? 아하 와 나 어리잖아 근데 나 알아요 언니가 나한테 들려줬잖아요 언니가 나한테 들려준 거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니 그건 너 가사 알고 부를 수 있어? 나 부를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내가 할 수 있어 너무 웃겨 지금. 공대를 좀 내리고. 그냥 부를게요. 노래 틀고 이렇게 하면 다 나왔어요. 노래가 여러분. 진짜 너무 신나 슈퍼할 때마다. 기분이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행복해보여요. 사실 뭔가 다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만든 곡 중에 하나인데 그냥 팬분들 생각하면서 쓴 곡인데 서원이한테 가서 이 곡 어때? 들으셨는데 그 뒤로 서원이가 그거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패시언니 노래 들어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제일 제 스타일이고. 진짜 기억에 남아서 제가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와 나 찐으로 그냥 약간 그 솔직한 스타일이니까 너무 많았는데 패시가 약간 자신 없게 이 노래 어때? 이렇게 만든 곡 불러줄 때 만약에 패시 노래가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 듣고 있으면 무슨 노래다 그냥 알고 싶어. 이렇게 듣고 싶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유애한테는 많이 안 들렸는데 유애 제가 파트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보고 계신데요. 유애 파트도 좋은 파트 제가 줬습니다. 기다릴게요. 맞아. 너무 기대돼. 맞아. 샤나 언니 파트도 좋은 것 같아. 웬만하면 좀 다 좋은 파트가 아닐 것 같아. 기대돼. 좋은 노래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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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화끈하게 공개해버리기? 아니 왜냐면 라핀서 너무 기다렸으니까. 맞아. 맞아. 그렇지? 응. 안 그래? 안 그래? 땡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박수 치면 울려요. 어? 그렇지?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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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즘 강아지가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진짜 로봇 강아지를 하나 데려 놔야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인형 그만 사요. 너 강아지 있지 않아? 그때 샀잖아. 세 마리였잖아. 세 마리였잖아. 세 마리였잖아. 세 마리였어. 세 마리였어. 맨날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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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좀 더 강아지 같은 거. 어디 갔어요? 그거요? 그니까. 어디 갔어? 그거요? 다 있어요. 어디에? 네? 없잖아요. 없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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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두 마리는 저희 공가에 갖다 놨고. 한 마리는 방에 있어요. 방에 어디? 옷방에? 옷방에? 방에 어디? 밑에 밑에. 밑에 어디? 아 찌그러 찌그러. 여러분 강아지가 없어졌어. 집 나갔어요. 하하하. 하하하. 샤나, 웃음. 이즈인니. 네. 아 맞아 맞아. 네. 오. 이 qualification한테 선물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이. 좋은 말이 미술. 굿룩이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경기 시험인데. 오. 굿룩. 굿룩. 굿. 굿뚨 vikt. You got this. You got this. You can do it. Just do it fun. I'm cheering for you. 아 이따가 그룹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We're photo later. 쿠키포즈 해주세요. 쿠키포즈. 예이. 귀여워. 아 다 이거 한 거야? 다 이거 한 거야?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이거지. 강아지 이거지. 아니야. 강아지 이런 것도 있지. 그 토끼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거 드라곤 같아. 아 드라곤. 이거 달팽이. 달팽이 이거. 그. 아 달팽이. 영어로. 에스달곤. 에스달곤. 아 네요 네요. 스네어 스네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뭐. 달팽이. 진짜 귀여워. 언니 코끼리코 만들 줄 알아요? 코끼리코? 코끼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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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지. 이것도 막 이런 장마잖아 진짜? 뭐지? 뭐지? 왜 내 반응만 그래 봤을때는 이 소리만 들었어요 isti 나 두고? 이거 봐라 봐라 오화 어슷 쎄기 other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늘이 너무 맵다. 지금 뭔가 딱 자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딱 좋아서 라피스 잠깐만. 자는 거 아니야. 딱 자면 좋을 것 같아. 이 의자 너무 좋아. 당신들 라이브 키고 잘 자신 있는가.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이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라이브 있지 않아? 어떤 사람 자고 선물 주면 깨우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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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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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 방송하시는 분으로 저 이제 잘게요 이러고. 이러고 자시는 거니까. 맞아 맞아.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 선물 시청자분들이 주거나 그런 경우에 조건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24시간 그런 거 해서 약간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1시간 남은 거. 어떤 사람이 뭔가 물 위에서 앉아 있고 어떤 선물이 주면. 물 샀어. 여기 지나갔어. 맞아. 방금 이렇게. 어떤 선물 주면 이 사람이 떨어져요. 어머.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자꾸 성공하니까 가는데. 와우. So dangerous. 다음에 약간 이번 여름에 되게 좋대요. 나중에 멤버님이랑 다 같이 약간 물놀이 같아요. 약간 그런 데 어디 가서 같이 게임하면 재밌겠다. 어. 어. 갑자기 생활을 몰래 보면. 비싹. 빛난 줄. 우리 뒤에 누구 있어. 같이 해. 아 맞아. Love is someone behind. 누가 있어. Love is 너도 지금 있어. 근데 우리 뒤에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지금 뭔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예쁜데. 그러네. 예쁘다. 페이크 같아. 페이크 같아. 이거 진짜 찐이에요. 이거 찐이에요. 대박. 시리 아니에요. 예쁘다. 그러네. 응. 진짜 머리 빨간. 아니. 너무 좋아. sí요. 음. 이거 너무 좋아. 뭐야. 이야. 싱싱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그겁 전화하 땐 선다 귀여웡나 Our lines on me 부르지는다 Hey! All my life And I'm dancing nothing yet ooh scripture 그냥 그거는 그냥 넣어야 되지 이게 뭔가? 오 얘 저 벌레 있어 시시! 나 저리가! 저리가! 나 삐끼야! 삐끼야! What are your favorite colors? 우리 좋아하는 색깔 왜왜왜? 우리 좋아하는 색깔 우리 좋아하는 색깔 뭐가 좋아? 나는 나는 스카이블루. I like sky blue. 너만 색는 줄 아냐? 그러니까. I like pink. Pink? Pink. 아, 하이래. 연호가 지금 연결볼. I like baby pink and lavender. Your changed favorite color. Lavender는 컬러색인데 조금 더 연화색. Lavender. Lavender. And Bessie? Kim Bessie. Red. Red an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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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Black an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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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and green. 약간 이거 좋아요. 이런 진짜 자연. 네일은. 네일클러버. 행운이. 럭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근데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나서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 나도 원래 초록색 진짜 좋아하는데. 원래 이거 벌써 좋아하는데. 머리 색깔 안 맞으니까. 크리스마스죠. 그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잘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어 진짜. 몰랐어. 카랑 부캐한 친구들. 제가 걸렸어요. 제가 그릴만큼 뭔가를 transcript하는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그릇이 귀여워. 근데. 내가. 뭐다. 여기. 네,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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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릇이. 네,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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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셀먼 셀먼 연어 이야기하면서 잘 들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연어 먹고 있었잖아요 뭔가 이제 연어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생각에 어제 연어를 산건데 아직 연어를 안 먹었어요? 아니 먹었는데 안맞아요 제 맛없어요 나 힘들어서 안맞아 아직 연어를 못 먹나봐요 아직 연어의 맛을 간장은 안 찍어봤지? 네 간장은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요 그 소스 그 유해가 그 소스인데 이거 사실 그거 사지마 아 진짜요? 다시 시도해봐 간장으로 다시 시도해볼게 그래서 오늘 좀 제일 신났다 저도 오늘 연어 먹었어요 진짜? 맞다 맞다 스시의 위에서 아 아 아 아 그치 아 다음에 뭔가 부산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해외 아 그래 일본 가면 한번 도전해볼게 아니 회 아직 안먹어봤어요? 아니 뭔가 엄청 애기 때는 몰라서 그냥 먹었었어 근데 크고 나서 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그 비린 느낌이랑 알아서 먹어서 아직 아니면 진짜 맛있는 데서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일본에서도 회를 아직 안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수시집 갔잖아 나 먹었어요? 수시집 갔어? 우리 수시집 갔어? 네 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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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장어 잠깐 먹었어 잘 먹었어 맞아 제가 그 수시집 갔는데 그때도 그때 약간 AAA 때문에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회를 먹으면 배가 좀 많이 아파서 근데 원래 그랬는데 이제 뭔가 안 그럴 것 같다 싶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날 또 초밥 먹을 때 회의도 초밥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쉬워요 아 맛이 안 맞아? 아니면 느낌이 싫어? 맛이요 그 약간 바다냄새? 다 먹었어 아 우린 짭짤새처럼 아 진짜? 그렇게 나왔지는 모르겠지 맛있는 거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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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로 봤어 우리 다음에 해보고 싶은 컨셉이 해보고 싶은 컨셉 컨셉 나올 때 음 음 음 옆에서 , 음 너무 귀겁 약간 Actually, when we do Hylia, 원래 하던거 했을때는 아, 이제 I don't want to do hard 아, 힘든거 빵빵빵 근데, 막상 안하니까 I miss that 저는 근데 항상 똑같죠 예쁜거 하고싶어요 저도 요즘에 샘 컨셉하면 Hylia처럼 할거면 조금 더 예쁜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수명, 뭔가 남자같은 춤 말고 춤도 빡세는데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다 좋아 항상 다리도 약간 벌리면서 약간 이상한 무릎을 치는듯한 느낌 조금 다 벌렸어 그쵸? Hylia도 이렇게 벌리고 Who's next? 벌리고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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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I want to do the song making this making song 하고싶어 하고싶어 진짜 진짜라고 하고싶어 저는 약간 만약에 할수있으면 아, 약간 이렇게 뭐라야되나? 뭔가 약간 자유로운 느낌으로 하고싶어 멤버네마다 저희 라필리스니까 색깔이 있으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코드도 다 친구야 완전 딱 찰떡인거 이렇게 해서 진짜 자유롭게 하고싶어 컨셉도 그렇고 컨셉이 하나여야되는거 같으잖아요 맞아 자유로운 느낌 자유분방한 느낌 하고싶어요 제가 약간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 좀 무대에서 멤버들 좀 즐기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대를 하면 좋겠어요 꼭 뭐 예쁘고 해도 되고 힙한거 해도 되고 다 좋으니까 멤버들 좀 즐기면 좋겠어요 알겠 그래서 즐겨 나중에 워터밤 해보고싶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I want to work on stage Let me try I want to work on stage 해외에서 했던 얘기가 재밌겠다 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날씨도 더운 이뻐요 맞아 근데 우리 메이크업까지 지워진 것 아니겠죠? 그 방수 맞아 맞아 워터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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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nt to the military and rain a lot We went to the military and rain a lot and we had to dance in the rain It was very much A lot of good experience 맞어 그때 저 머리띠하고 있었는데 머리띠가 뭔가 완전 저질? 뭔가... 이거 면이 약간 비에 젖으면 안 될 거 같은 거 그래서 바로 뺐어요 비아누 바로 빼고 선생님 아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 모자 쓰고 있었어요 모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베레모자 썼어요. 진짜 너무 웃겨. 우리 다 머리가 이런 거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달라붙고 막 노래 부르니까 입안에 비가 들어가는 느낌이라네. 근데 그때도 뭔가 큰 비 아니었어. 근데 비 안보이는데 큰일 젖었어. 되게 얇게 했어. 맞아 맞아. 우리 만약에 소나기 같은 곳에서 큰일 났어. 아 진짜. 내가 눈을 뗄 수 없어. 제 좋아하는 나라. 갔던 나라. 갔던 나라들 중에서. 우리 피드빛도 받고. 피드빛도 받고. 멕시코도 받고. 미국도 받고. 일본도 받고. 일본도 받고. 일본도 받고. 일본. 다행이다. 미국도 받고. 미국도 받고. 미국도 받고. 미국도 받고. 아 맞아. 오래 안 있었어요. 아 맞아. 그거 너무 아쉬웠어. LA 있을 때는 진짜 재밌는 거 엄청 많았는데 다 먹었어. 맞아. 너무 아쉬웠어. 너무 바빴어. 정신없이 생각해. 정신없이 생각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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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니에요 We'll try to speak English We're gonna play a game Starting from now on We're only allowed to speak English And if we speak Korean, you're out Okay I can do it What? Out Out Please Please forgot Starting from now Ready? Start Oh Today Today's moon is so beautiful Wow Very bright Yeah So You'd like to Go outside And you should Look at the moon Oh yeah I should go outside and look at the moon Yeah OMG OMG Please do a heart if you see this Okay everyone, heart Let's do a heart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guys We need to ask some questions so someone can talk too Oh true Okay so Go on Let's give us some questions Yes Oh Which of the three title tracks of Laughfulis you listen the most? Oh Where is it? Where is it? Actually I couldn't touch Someone has ask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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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kay, I understand I'll tell you I'll tell you Okay, everyone Everyone Our Out of our album What is the three songs you listen to the most? Ah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So I understand Okay, good, good, good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is Marinet Hi Hi guy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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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ay, say This Number two Number two Number two Number two Paper Oh paper Okay, okay Number three Burning love Burning love Burning love Yeah Okay Got it guys So pretty songs Yeah, yeah, yeah Someone likes Pretty songs Yeah Yes, yes So who's your favorite artist? A.P.C. Oh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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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Hello So cute Always I Changed My favorite Artist Oh So Oh Pres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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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Ariana Grand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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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your favorite K-drama artist? Oh Oh Ac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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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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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derstand th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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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derstand that Okay, okay, very good Um So Ay So many Uh-huh So many So many What's wrong, right?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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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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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ayon 선배님, song- sing a song, um? 이 노래의 노래는 끝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끝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끝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OK, Bessie! Bessie time! Oh yeah! Bessie time! Bessie, what is your go-to song to practice? 한국어로... I practice... 한국어로... 뭐예요? 오! 제목은 여러 말인가...? 응 값도 CPI. 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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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헐 헐 헐 헐 스파츠 베시 스파 스파츠 베시 스파 oh! Dream place to visit THREAM PLACE TO VISIT 오! You understand? I understand. I couldn't understand. Thank you. Dream place. Dream place? What is it? 어? 잠깐만. Country? Sure. It doesn't matter. Anything. Anything. Anywhere.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Oh. That means I went to I want to go to a place? Dream place. Dream place? Place that I really want to go. Okay. I really want to go to Ah! Me too! Because Yes. Because I want to eat real original croissant. Oh! Croi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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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rench it's Croi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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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got big difference. In France. In France. In Paris. There's also escargot snail. Which is really good too. And also frog leg. Frog leg. It tastes like chicken. Oh! I heard. I heard. I tried I tried escargot snail. Really? Yeah. Is it good? Yeah. So so. Texture is good. Oh. Like octopus. Oh. Like octopus. Very interest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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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I want to. I want to. Give. Tenjun jjigae. Members. But. I tried. Many times. Oh. Oh. Pancake. Yeah. Pancake. Recently. I made pancake. Many times. Oh. I want to. As. She made. It's cool. Oh.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Oh. She used. Korean too. Yeah. It's so good. Delicious.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Like 삼겹살? Oh. If you have to choose Taylor Swift or Ariana Grande. wow so difficult question it it it's haven't got different but I like Ariana Grande oh I both love I love both hi hi oh that's what the voice is big oh it's yours she's I'm speaker everyone beach or pool okay one two three after one two three beach beach hey what why did you choose beach is a little bit too scary ocean it's like it's like so big and you don't know what's in the ocean like there could be sharks or like octopus or like squids but beach is very very pretty how beautiful how beautiful if the end of the vlog would you swim in the ocean yes you're not scared wow I'm scared lied she's lying i i i wanted to just take photos you don't want to swim yo just i can't swim oh favorite song to record so far favorite song record record what's your favorite song record record i want to do already record ah as of now like ratata what's next favorite oh my favorite record is marvelous because my it's good match my voice and that song yeah it's a good match and me too marvelous really why why because uh marionette can in my voice my favorite voice my favorite my voice oh when you hear marionette you hear your voice it's reall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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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and you you who's next why why 왜? 왜냐고 생각해? 왜냐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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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크림점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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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9시에요 벌써 9시에요 여러분 오와우 2시간 했어요 4시간 했어요 와우 이제 좀 안녕할까요 오늘도 너무 재밌게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라이브가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이야기하는게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원래 주제가 일단 저희가 인스타그램 맞아요 만들었으니까 이왕 만들었... 만든김에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 많이 인스타그램 앞으로도 많이 만나러 와주시고 이런게 저희들 선장을 틱탁하러 올보니까 네 앞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we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we had our Instagram account our personal Instagram account out so please do go check all of us out on Instagram and we'll be posting a lot on Instagram as well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see you guys see you guys we'll see you guys we'll see you guys we'll see you guys next time